포켓몬 그 마지막 날 과연 꼴찌를 면할 수 있을 것인가 정말 갈아 놓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는 딱히 기대를 한 눈 한지만 그래도 꼴찌는 면해보자 라는 생각이긴 한데 첫 봤다가 김박사님이라서 사실 기대는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속 편하게 상대방을 응원하시는 게 더 마음이 편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 저한테 움직여야지 저희 경기 시작한다는 시장 멘트 없나요? 경기 시작! 벌써? 아! 그만! 에리드 시작합니다! 땡땡땡 뭐야 나야! 안녕! 안녕하세요! 안녕하세요! 저 어떡해요! 하나도 모르겠어요! 나도 몰라요! 아! 어떡해! 하나도 모르겠어! 아! 어떡해! 하나도 모르겠어! 그러면은 이거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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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nstead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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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르겠어! 그냥 때릴게요! 음! 어 뭐야 왜 죽었어요? 잠깐만 왜 죽어! 왜 죽여! 아니 잠깐만! 얘도 뭐야? 엥라? 엥라 얘도 처음 봐요. 얘도 드래곤이에요. 조그만 드래곤. 아 그러면은... 예. 아. 아. 돌아와. 음. 왜 왜 진짜 포켓몬 대결처럼 안 해요? 보통 포켓몬 대결하면은 막 기술 막 외치고 그러던데. 먼저 하시겠어요 그럼? 가라비춤 파동탄! 아 잠깐만요. 나와라 메타그로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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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탈 거 같아 나도 좀 너무 막 해가지고. 아니! 뭐야 뭐야! 아니 죽었어! 너무 세 보여. 잠깐만. 오! 죽었어요. 아라라! 라플러스! 냉동빈! 빈! 빈! 한 번 더! 하이드로폼! 잠깐만! 버텼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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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 벌기야. 안 돼! 한동탄! 와! 이겼다! 아! 축하드립니다. 와! 감사합니다. 김박사님. 저 이기셨으니까 꼭 우승하셔야 됩니다. 알았어요. 정신 승리는 할 수 있어요. 감사합니다. 고생하십니까. 고생하셨어요. 난가? 아! 저 피난이야! 아! 아! 나 강진왕이! 뭐야! 뭐야! 싸우고 싶어요! 저 싸우고 싶다고요! 선생님들! 야! 뭐야!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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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다! 허니! 오! 마기라스! 얘를 내보니깐! 아! 벼락치기했어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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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해!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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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헤헤헤헤헿! 으헤헤헤헤헃 허헤헤헤 엄마아학IR! 돌파! 이게 뭐야? 마기라스 대신 맞아줘! 가자! 마기라스! 나에게도 있다는 거를... 어! 이렇게 한다고? 야금야금 때려야 되잖아.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? 강지야 너 뭐 남았어? 너 그런 돈만 남았어? 설마? 네가 한 마리 남았군요. 흘러내려야 돼. 흘러내려! 흘러내려! 비장의 무기? 뭘로 때려야 되겠고요? 대체 도대체. 이거? 어! 잡았다. 안 돼! 잠깐만 뭐야! 나 결승이야? 안 돼! 아니! 강지야! 안 돼! 어! 나 우전승이야? 뭐야! 나 결승이야! 뭐야! 나 결승이야! 아니 뭐야! 뭔데 나 결승이야! 오늘 꼴찌 하나! 엄마 면허이 모르겠네. 좋아. 일단 최선을 다해보는 거야! 난 내 포켓몬을 믿어! 난 내 포켓몬을 믿어! 됐다! 어! 또 잔다! 잠 되게 잘 뜨네. 와! 우와! 와! 돈크라이를 못 잡아! 와! 돈크라이... 너무 센데? 이제 포켓몬이 본인께 별로 없는 거 같아요. 어! 뭐야! 이게 수고했어! 한 번에! 한 번에 이겄네! 안 돼! 안 돼! 안 돼! 안 돼! 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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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기가 이겼다 자기가 이겼다 좋아 1승에서 널 보게 되다니 오케이 좋아 그러면 게임 가봐 뭐야 야 오 가려 돌아와 알라마기라스 아 가라 마기라스 아 개쎄 가라 마기라스 정말 가버렸잖아 왜 가버렸어 가지마 다시 돌아와 우리의 우정이 가득한 그 뮤추잖아 뮤추 왜 안 뽑았어 뮤추 못 뽑았어 아이고 이거 쓰면 버틸 수 있을까 안될 것 같아 너무 강해 어 어 활기야 안돼 아이고 이거 오 오 오 죽었어 아니 얼마 안 남았어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어 이제 오늘 올라가서 축하받자, 축하해. 우우! 속상 스럽이랑 이제 세레퍼니 하셔야죠! 넘어가지 마십니까. 세리머니 세리머니! 우우! 류현이! 류현이 죽여주세요! 류현이 죽여주세요! 초보람! 초보람 류현이 죽여주세요! 근육무늬 2등 했네. 이 대회를 열어주신 스크림님 그리고 관계자분들 너무나도 감사하고 같이 플레이해주신 우리 스크림아 분들. 오늘 일주일이란 짧은 시간이었지만 정말 재밌었고 너무 아름다운 추억을 드렸습니다. 우승할 줄 몰랐어요. 근데 우승할 줄 몰랐어요. 그리고 대회 참전은 안 했지만 많은 분들한테 포킹 맞으신 간블러님 포킹 우승해서 2종을 넘깁니다. 스포 받위 소용! 3, 2, 1 렉치, 탈카악 김치 뮤, 이 영광을 너에게 바칠게 주인을 잘못맞아서 미안 이 영광을 너에게 바칠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